안녕하세요. 구해조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독산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대룡 테크노타운 18차입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18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면적 2,662평에 연면적 2만 2,122평,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달하는 건축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600에서 700만원대였고 현재 매매가는 약 1,100만원대이며 임대료는 약 3만 3천원 정도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18차의 전용률은 약 50%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현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용률 50% 내외라 타 현장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18차는 인승 엘리베이터가 8대, 비상용 2대로 총 10대가 있습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18차 역시 건물 뒤편에 화물화역장이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가 있습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18차는 지하 4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있고 지하 3층까지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18차는 바로 전에 알아봤던 17차와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현장임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규모가 크고 독산력과 조금 더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산력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인기 좋은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대룡 테크노타운 18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